에어컨 사용시 쩍 드드득 뚝뚝 소음이 나요 제품이 수평으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무품 기능이나 바람 방향을 조절해주는 부품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쩍 드드득 뚝뚝 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내기가 바닥면과 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신 뒤 수평이 아닌 경우 고무 패드 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춰주시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필터가 들어가는 모델의 경우에는 필터가 잘못 끼워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여 필터를 다시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구입 초기에는 제품 가동이나 정지 시에 에어컨 부품 특성에 의한 기구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냉방 운전 중 일부 에어컨 부품에서 뚝뚝 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내기 내부 부품이 냉기에 의해 차가워지면서 수축하고 다시 팽창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구입 초기에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완화되는 자연현상으로 고장에 의한 현상이 아님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